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우리 예원교회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가정과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고 처음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2, 3주 안에는 조금 정리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새 온라인 예배가 7주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특별히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은혜를 포럼하며 함께 은혜의 현장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는 포럼들을 주변에서 소식을 통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모든 가족들이 함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가 익숙해지거나 또 예배하는 우리의 영적 자세가 흔들리거나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예배당을 향한 갈급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절대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온라인 예배로 인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예배와 또 모든 삶 속에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현장 가운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4.15 총선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겠지만은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염려하고 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걱정하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향하여 도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번 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강단 말씀인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믿음 또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어떤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냐면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이다 라고 강단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중요한 믿음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향해서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의 삶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살아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 성취의 도구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속사 성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들은요 구속사 성취 즉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음치유와 24제자의 삶을 현장 가운데 성취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우리의 행위도 아니라 먼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함께의 비밀을 누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 이전에 여러분이 아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다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느냐 약속하신 성령을 그 권능을 힘입게 하셔서 우리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다 또 1인 1교회와 응답을 누리는 언약 성취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은요 결코 부담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요? 함께의 비밀에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입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 수많은 선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시대에 중요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시대를 살아갔고 그 하나님 약속 성취의 응답을 누렸던 믿음의 증인들처럼 오늘 이 시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결단하시고 또 믿음으로 사는 자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로 결단하고 도전해야겠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떠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11장 이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칭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뒤로 물러가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된 시대의 상황을 보시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의 상황은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핍박할 뿐만 아니라 온갖 비방과 조롱까지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만든 시대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큰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 큰 고난 속에서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갖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불이익을 당하는 삶을 이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히브리서 시대입니다 자 우리는 빛을 받아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많은 불신자들이 영접하고 나면 예수 믿음은 복받겠지 잘 살 수 있겠지 뭐 이러한 기대를 하겠지만 이상하게 큰 위기와 어려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큰 위기를 만나서 그 위기를 만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가지 제한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 뭐 한 거의 두 달째 마스크 착용하고 계시죠 저도 이제 한 두 달째 마스크 착용하니까요 이제 마스크 쓰고 어디 나가는 것이 조금 두렵습니다 막 숨도 잘 안 쉬어지고요 조금 어렵고 귀찮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조금 불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삶 속의 작은 불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적으로 큰 경제의 위기 속에 놓여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막 생업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어서 큰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계약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부터 온라인 계약으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학업을 준비하고 그 학업에 인도받는 하는 큰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뉴스 기사를 막 찾아보는데요 어떤 기사에 보니까요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수업 시간은 겨우 20분밖에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온라인으로 학업을 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집중력이 20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인데 겨우 20분밖에 집중이 안 된다 학업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보고 있겠습니다 이처럼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럴 때마다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가진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믿음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여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 위기, 어려움에 속아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뒤로 가가서 연약한 생각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우리 강단 부활의 증인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슬퍼하면 하프 크리스천이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하면 난 크리스천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강단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였다 할지라도 생각 속에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자꾸만 연약해지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확실한 증거다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실상으로 붙잡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중요한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브리에서의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것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성취 말씀성취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실상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으로 확실한 증거로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문제가 가득하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믿음을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큰 확신 속에서 살며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색한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혼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 눈앞에 한 명도 앉아있지가 않습니다 우리 반주하시는 건사님만 계시고 아무도 눈앞에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눈에 아무도 안 보인다고 해서 지금 우리 예원교회 수요예배가 저 혼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원의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함께 하고 계시죠 자 함께 예배 드리고 있으시면 가정에서 아멘으로 좀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지도 않고 아멘 소리가 들리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원의 모든 가족들이 지금 수요예배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이지 않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증거로 붙잡는 삶이라는 겁니다 안 보이는데 확실하게 있는 것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또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무 큰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나도 모르게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지? 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묻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자꾸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내 경험, 내 생각, 내 안에 뿌리 내려진 잘못된 각인으로 돌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요 이렇게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주관,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많은 경험들 자꾸만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의 배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10편 57편 7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사는 다윗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지금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 두 번이나 고백해요 확실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께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편 57편이 기록된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냥 집에 누워서 배불리 먹고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아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10편 57편의 배경은요 다윗이 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는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어서 기록한 시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 곧 죽을 수도 있는 죽음의 직전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확신 있는 고백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는 자로 승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요 곧 죽게 생겼는데 큰 군대가 지금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의 평상시 삶 속에 그 비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평상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또 여우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속에서 찬송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와 문제가 와도 상관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큰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해도 믿음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오늘 다위처럼 평상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시스템이 바로 뭡니까? 사모늘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믿음의 증인들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응답을 위해서는 이 사모늘의 축복에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는 뭘 말합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내 소원을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오늘의 기도 이렇게 오늘의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갈 때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전도라는 겁니다 자 다윗이 누렸던 비밀이 바로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의 비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의 비밀 이 귀한 축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이처럼 평상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모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믿음 잘 지킬 수 있다 아니요 평상시에 말씀이 없다면 어떠한 큰 아주 작은 문제가 와도요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상시 삶 속에 이 사모늘 축복 시스템에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왜 이처럼 세상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뭐 조금 늦게 일어나고 그냥 내 원하는 대로 살면 조금 편해질 것 같은데 더 괜찮은데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것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면 세상의 것 사랑해도 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려도 됩니다 마치 뭔가 손해보는 것처럼 큰 문제가 내 앞에 왔다 아 내 인생은 망했구나 내 인생은 실패했구나 생각해도 됩니다 그래서 좌절하는 삶을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조금 미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은 조금 부족한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왜 괜찮을 수 있느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졌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기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본문 말씀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환경 속에도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또 흔들리지 않는 확신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확신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삶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 잘하고 헌신을 많이 할 때 여러가지 다른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소중하게 여러분들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응답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6절 2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인과 아벨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제사를 받으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세상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 선서 1장 7절에도 말씀해 보니까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의 확실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금보다도 더 귀하다 왜요? 금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과 그 확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결단할 때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실 때 가장 귀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한 삶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 최고의 영광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6점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홀로 기뻐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최고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들이 그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불신앙하지 않겠다 나는 불평하고 염려가 아니라 오히려 다위처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들으실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기도의 자리마다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여러분의 업의 현장과 모든 현장 가운데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연약함, 부족함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상급받는 응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급이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내는 이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결국 최고의 응답은요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귀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이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브리서 10장 39절에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민 자, 아무리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어도 비방과 환란과 능욕과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있어도 괜찮다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지 않고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을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위기와 어려움처럼 보이는 이 문제가 반드시 발판되어서 하나님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통해 여러분을 단련하셔서 생명 살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동참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뭐 1인 1 교회와 운동이다 뭐 여러 가지 생명 살리는 전도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지금의 여러분의 삶 속에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지속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1인 1 교회와 응답뿐만 아니라 날마다 생명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24제자로 응답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성도님의 소식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가정해서 드리게 되었는데 자, 이분이 혼자서 신앙 생활을 해서 항상 혼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 화면 앞에 함께 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주 하나님께 함께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큰, 큰 응답인데 자, 그럼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가족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 한번 같이 가보겠다 이런 너무나 기쁜 응답의 소식을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온라인 예배 현장 속에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의 응답,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결국 생명 살리는 일에 응답받고 쓰임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고 오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의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눈에 보이는 것, 여러 가지 환경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응답의 비밀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여러 가지 해결 방법들을 고안하고 그 해결 방법들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던 히브리사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은요 수많은 핍박과 환란과 수많은 고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향하여 히브리사 11장 3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세상의 어려움이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응답받고 굳게 서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도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삶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과 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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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